한 번 이동을 한 번 해볼까요? 그럼 한 번 이동을 한 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한 번 그 망신답게 그냥 쫙 이렇게 둘러보면서 이렇게 망신이네 망신이네 길이 있는가 보네? 망원동, 망원시장 아 너무 좋죠 그거 보면 양옆에서 삔 뜨는 느낌 제가 돈이 없어요 100원 받네요 안녕하세요 오늘 촬영하러 왔어요 연예인은 발리 아닙니까? 좀 더 빼야 돼요 연예인은 발리 아닙니까? 정치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망원동 약간 뭐 맡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작업실은 지금은 없어진 건가요? 작업실 아 지금 2층에 옥탑방에 있던 거 옥탑방에 사람들이 관광 곳은 줄 알고 너무 많이 찾아와서 어쩔 수 없이 작업을 위해서 그럼 지금 누군가 살고 있을까요? 지금 누군가 살고 있을까요? 여성분께서 살고 있다고 아 그래요? 아 여성분께서? 음악 하는 분이 살기 딱 좋은데 그렇지 오 아니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형님 안녕하세요 어 형님 안녕하세요 아 그럼 발 뭐가 많이 생겼죠 새로 아 지금 보기에는 사실 아 멋있네 장관 잘 해주시죠? 아 네 아 네 와 처음 느껴봐요 맨날 망원시장 돌아다니면서 와우 내가 올 때마다 문을 닫고 있더만 아니 내가 여기 아니 근데 자기가 안 돼 만능대 올 때마다 이쁜다 아 네 아유 아유 똥집이구나 아 Apollo 선顆 아유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독님 하나 드세요 émie 아, 좋네. 어이구, 어이구, 가자, 가자. 30번이나 촬영한 이유가 있네. 너무 우려먹어. 아니, 그림이 잘 나오잖아, 벌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칼국수. 어, 여기 들어갈까? 어. 여기 딱 좋다. 꼬마 김밥, 딱 좋다. 오, 좋다. 가자, 가자, 가자. 여기서 잠시 촬영해야 될 것 같아. 먹으면서. 아, 괜찮아요? 끝내려고 했어요? 그럼 뭐가 돼? 김밥. 어? 저거면 돼요. 뭐, 나머지 다 먹으면 되지. 여기, 나머지 여기 들어갈까요? 네, 저는 좋아요. 아하! 가서, 땅코도 좀 사서 먹으면 돼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니, 뭐, 빈 테이블이네요. 젓가락밖에 없고. 아, 그러니까. 아니, 망원시장이 장사가 너무 잘 되나 봐. 김밥만 남았대. 아니, 지금 7시 이상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김밥 딱 3개 남았다고. 아니, 아니, 오랜만에, 저도 오랜만에 왔거든요. 망원시장 왔는데. 망원시장 음식 좀 먹게 좀 뭐 좀 주세요. 네, 일단 주세요. 네, 주세요. 이 집에서 가장, 네, 최고로 치는 김밥. 다 팔리고 이거 3개 남은. 딱 3개 남은. 딱 3개 남은. 1인 이 도시락이고요. 네. 조한 씨가 방금 얘기하셔가지고. 네. 네, 저희 일단, 네, 그래서 한 카드로. 아. 다 먹으실 수 있는, 네. 아. 아. 요즘 힘드시다더니, 저도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저 여기서 막 사먹을 거예요. 떡볶이, 튀김, 순대. 뭐 먹고 싶니? 어머, 과소비하자. 과소비하자. 펑펑 쓰자. 국물 막, 벌컥벌컥 마실 거예요. 중환 씨가 망원 시장을 제일 잘하시니까. 네. 중환 씨가 추천해주는 메뉴를 중환 씨가 사서. 알겠습니다. 중환 씨와 준우 씨한테 사서 드리는 걸로. 그럼 제가 빠르게. 알아서. 빠르게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푸짐하게. 알겠습니다. 푸짐하게. 끝났어요? 이 카드가 한도가 잘 나나? 사장님 이거. 중자로 하나 주세요. 이거 내 카드가 아니라, 여기 방송 돈 많은 사람들 카드. 오랜만에. 네, 맞아요. 고맙습니다. 알아서 갈 거예요. 알아서 갈 거야? 어? 천만 원 끌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떡볶이 1인분이랑요. 네. 오뎅 1인분이랑 튀김 1인분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